안녕하세요 리아루아에요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을 만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평범한 라이언이 아니에요 바로 먹을 수 있는 라이언 모찌입니다 자 그럼 맛있게 만들러 가볼게요 먼저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찹쌀가루, 옥수수 전분, 설탕, 소금, 팥 앙금, 식용색소를 준비해줍니다 이제 빈 그릇을 준비하고 이 찹쌀가루를 빈 그릇에 넣어줍니다 대략 종이컵 2컵 반을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달달한 게 좋으니 설탕을 한 3스푼 정도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어줄게요 한 요정도? 대충 알겠죠? 어? 얘네들이 잘 섞이도록 섞어줍시다 저는 주걱 같은 걸로 섞어줄게요 좋아 대충 이렇게 섞었으면 자 이제 물, 와러를 넣어줍시다 쓸데없이 영어하지 말자 물을 넣어줄 건데요 물은 대략 찹쌀가루랑 1대 1 비율로 넣어줄 거예요 근데 딱 비율로 하는 것보다는 물을 넣어가면서 섞어보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넣어가면서 섞어줄 거예요 물을 넣고 섞고 섞고 물을 또 넣고 또 섞고 넣고 섞고 넣고 섞고 넣고 섞고 대략 섞다 보면 요렇게끔 꿀렁꿀렁해져요 이 느낌을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들 요 꿀렁꿀렁한 요 느낌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등분해줄게요 왜냐하면 라이언 눈이랑 입을 따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등분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식용색소를 노란색, 검은색, 흰색을 준비해요 이건 라이언 몸통이 될 거니 노란색 식용색소를 묻혀주고 잘 섞어요 왜 노래지지 않는가 노란색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노랗게 만들면 됩니다 마치 호박죽 같은 걸 자 이제 검은색 요거는 라이언 눈이랑 눈썹, 코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흰색 이 흰색으로는 라이언 입술을 만들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전자레인지로 가보죠 가자 얘들아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주었어요 작은 그릇에 있는 건 너무 많이 돌려주면 안 되고 한 1분 정도 돌려주세요 뜨거우니까 손을 좀 조심하세요 이게 은근히 뜨겁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치대줍니다 잠깐만 치대다 빨래, 반죽 따위를 무엇에 대고 자꾸 문지르다 아하 이렇게 반죽 따위를 무엇에 대고 자꾸 문질러줍시다 나머지도 같이 치대줘요 자 어느 정도 꾸덕해졌으니까 다시 전자레인지로 가보죠 이렇게 반죽이 꾸덕꾸덕하게 잘 됐으면 도마를 깔아주고 도마 위에 옥수수 전분을 살짝 뿌려줘요 손에다가 전분을 묻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찌가 손에 덜 붙어요 대략 반죽을 한 움큼 치고 동글동글 돌려줘요 참고로 제가 반죽하고 있는 건 라이언의 얼굴이 될 겁니다 다 됐으면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주었으면 여기 위에 팥 앙금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파당금을 반죽으로 감싸줘요 중간중간 이렇게 틈이 있으면 메꿔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큼하게 동글동글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갈라지는 틈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매끈하게 만들어줘요 이 정도로 매끈하게 해줍니다 라이언 귀가 될 부분도 만들어주고 귀를 적당한 위치에 붙여줘요 손으로 꼼꼼하게 다듬어주고 이렇게 보니 곰돌이 푸 같기도 하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이 검은색 반죽으로 눈을 만들어줄게요 손에다가 물을 살짝 묻혀서 만져주면 반죽이 잘 안 붙어요 반죽이 잘 안 붙어요 그러니 손에 물을 묻혀줍시다 점토 다루듯이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눈을 만들었고요 눈썹, 코, 입 자 이제 이걸 차례대로 붙여줍시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라이언 모찌은 완성이에요 다음에 해주었으면 하는 DIY나 재밌는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쨍쨍 쨍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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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